외교부는 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거부한 광주지법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광주지법 공탁관이 배상금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의신청도 불수용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